자 오늘은 어려운 영어 코너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퍼펙트 스톰,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 용어를 해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의미의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는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상용어에서는 두 개의 기상전선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유례없는 대형폭풍 등으로 쓰였던 기상용어가 이제는 경제용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져서 대공황이 초래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 분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설명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송인혁 작가님과 최형욱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좋은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던 토크였습니다.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하면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과 시도가 곧 집단이 되고 기회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는 요약입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어제 저녁에 제 카톡 갤럭을 받고 자기의 강의 자료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모든 자료도 활용하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라고 메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제 내용의 많은 내용은 그분의 아이디어입니다. 미리 밝혀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을 잠깐 본 다음에 송인혁 대표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경제계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끊는 경제 용어입니다. 파국을 예언하는 박사라는 별칭을 가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경제 분야에서 퍼펙트 스톰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기후변화, 농, 수산물, 가격 급등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 상승이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뻔합니다. 모든 것이 물류가 석유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큰 경제 위기의 원의로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결국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 문제가 처지고 자산 가격 급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퍼펙트 스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워낙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휘발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최고가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천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퍼펙트 스톰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98년의 IMF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태풍이 몰아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파업을 해설할 때 툭드 블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충격을 원하면서 맞을 것인가? 잘 슬기롭게 해결해냈다라는 표현으로서 툭드 블루라는 표현을 소개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툭드 블루 할 것인가? 물론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 또한 일종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경제 분야의 퍼펙트 스톰을 보고 제가 원래 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던 작은 개인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 중에 설명하는 부분이 마이크로 모먼트 아주 작은 미세한 작은 움직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모여서 something emerging 뭔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교통 백목 현상이 잘 안 생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백목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아주 원전자들의 작은 부주의, 작은 실수들이 그 시간에 우연치 않게 모여서 큰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복잡계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송인혁 대표의 퍼펙트 스톰, 거대한 변화와 다가올 미래, 그리고 기회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됐습니다. 프레너미라는 출판사에서 송인혁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다시 한번 사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송 작가님이 보내주신 파워포인트 중에서 한 페이지를 제가 허락을 받고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고 지식을 만들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있지? 그게 뭐지? What? 이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활용했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왼쪽에 보면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지식경제시대, Knowledge Economy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 아무리 매체가 발달했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 라디오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Listenability, 라디오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지식경제시대에 검색 엔진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몇백년 후에 더 좋은 뭐가 오더라도 이 검색이라는 기본 개념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있지? 정부의 축적의 3G 시대라면 그 다음에는 관심 연결 경제 시대입니다. Connected Economy. 자, SNS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뭘 사지?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먹지? 이런 고민은 배달의 민족에서 많이 해결해 준 것 같고 뭘 보지? 이런 거는 넷플릭스에서 많이 해결해 준 것 같고 관심 연결입니다. 그래, 이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자 이제는 주변 대비 자신을 의식하는 나의 시대 Self.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나의 시대. 그러면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누구지? 하는 자신의 관심에 닿는 주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들을 선택받았습니다. 이른바 관심의 시대. SNS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전후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들이 연결되어 있는 SNS 시대를 넘어 함께 뭘 하지? 어디 가지? 라는 경험을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온라인 액티비티가 온라인에서의 모든 행정들이 다시 오프라인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볼까?에 대한 질문들은 배달의 민족 넷플릭스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우리 함께 주말에 뭐 하지? 하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경험 뭐 가령 스크린 골프를 한다든지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경험 혼자서 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른바 메타버스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케팅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만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리고 줌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게더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화상행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줌에서 살구를 보고 갔던 거기에서 실제 공간을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과 가깝게 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대화하는 것과 같이 게더 차원에서는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엔데믹 상황에서 방금 제가 엔데믹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잠시 후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데믹 상황에서 트렌드의 중심은 정보 중심의 디지털에서 사람의 관심이 연결되고 흐르는 현실 세계의 경험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의 현실 세계로 대이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에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여행을 다니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역 공간을 누비는 새로운 여가와 관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시대의 중심을 이끄는 젊은 세대를 실감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CES 기조연설을 경험 산업의 시대로 선포할 만큼 이제는 추상적인 개념의 경험이 그야말로 황금화를 낳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르코에서 얼마 전에 좋은 전시회를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2022년 아르코 스크리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사랑하는 지금 그리고 팬데믹 이후를 상상하는 우리에게 이동성, 즉 모빌리티는 다양한 양태로 발생한다.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멈추게 하고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네트워크의 망석에서 새로운 이동성을 창출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더타운 같은 메타버스 등등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현실과 가상적 네트워크의 중첩 속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물리적 세계, 즉 오프라인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었고 가상적 네트워크, 지금 온라인 네트워크의 중첩 두 개가 중첩되는 제가 아까 스크린 골프로 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다. 삶은 늘 이동적이고 예술도 그렇다. 예술도 그렇다. 크고 작은 모빌리티는 사회뿐만 아니라 예술의 지행도 안에서도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통합한다. 서로를 통합한다. 이거 온라인적인 공간과 오프라인적인 공간을 서로 같이 통합하는 개념.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온라인에서 누렸던 것을 그대로 그 경험을 그대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한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술가의 좋은 멘토이 있고 제가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려보면 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자. 모든 요소들의 복합체를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령 내가 합천호 복원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 합천에는 합천행사라는 시대적으로는 고래시대의 국낭 극복사를 보여주는 아주 우수한 문화재가 있고 또 합천호라는 자연적인 요소가 있고 황매산이라는 또 자연적인 산과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촬영지로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고 그리고 또 촬영 세트장이 있고 등등 뛰어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또는 개드타운 등을 활용해서 실제처럼 경험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온라인을 경험하니까 아,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 한번 가고 싶다. 똑같은 겁니다. 온라인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염두에 두면 합천군수님께서는 이렇게 행정이 도와준다면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띌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괜찮을 것 같고 실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 각 전국의 지자체장들께서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합시킬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엔데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엔데믹, E-N-D-E-M-I-C-E-N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왜 엔데믹하니까 끝났다, 엔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엔데믹을 의미하는 엔데믹을 의미하는 적두사neEames 그리고 사랑과 기억을 뜻하는 데모스에서 유래한 단어 데믹, D-E-M-I-C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엔데믹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혹은 그러한 현상을 뜻합니다. 영어에서는 풍토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기, 말라리아, 괴력 등이 엔데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원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엔데믹의 순화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 코로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팬데믹보다는 이제는 엔데믹 현상으로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기술 핵심 전문가 송인혁 작가의 글을 제가 많이 인용하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펙트 스톰, 뭔가 마이크로 무브먼트, 작은 행동들이 뭔가 모를 무엇에 의해서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현상도 설명을 드렸고 기상현상의 설명도 드렸고 뭔가 이런 다른 요소들이 합쳐져서 큰 복합체, 복합계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 그것입니다. 제가 온톨로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온톨로지컬하게 현상을 보여주면 이용자들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우연치 않게 이것, 이것,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클릭하게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하자라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조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조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우습게 보지 말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큰 현상을 만들어낸다. 제가 표현하기 좋아하는 부분의 합은 전체부터 크다. 그 부분의 합을 다 해가 전체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전체부터 훨씬 큰 퍼펙트 스톰, 완벽한 태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를 여다볼 때에는 옛날에 우리가 3G 시대에서는 정보를 찾고 하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에 치중을 했더라면 지금 4G 시대에서는 뭘 하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5G 시대에서는 퍼펙트 스톰 시대에서는 퍼펙트 스톰을 예언하자면 경험이 중요하다. 온라인의 경험을 오프라인을 향해서 찾아 나설 것이다. 소상공인 및 모든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하면 이는 퍼펙트 스톰, 완벽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